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타고 다니는 벤츠는 모두 북한 반입이 금지된 품목입니다.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 셈이죠. 독일 벤츠사가 직접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재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위원장을 상징하는 마크가 달린 김정은 위원장의 새 전용차가 공개되자 벤츠 본사가 직접 입장을 표했습니다. 독일 벤츠사는 최근 김 위원장의 차량 유입 경로를 묻는 외신 질의에 새로운 사진을 매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적 관행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에 따라 북한과 같은 국가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협력업체가 확인될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이 북한 내부까지 입수된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느슨한 제재가 있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의 결의에 상당히 적극적 이행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북중 북러의 미착관계로 봤을 때는 차이상 상당히 형예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 정부 역시도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바 따라서 어떤 나라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자사 차량들의 북한 유입 과정과 관련해 자체 조사의 한계를 토로했던 벤치사가 이번 조사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재목입니다. 미 Stu 그대로의 보충한 내용은NER الف이징이신 것입니다.